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성 34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8권 23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지 짧아요 쉽고 짧아요 쉽고 짧아 자 그러면 다 함께 주기동문으로 기도 올리기로 하죠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구호 외치기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내용이 뭐였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상태가 어땠어요 부대 상황이 팔과 다리에는 스트립 서블리넨을 감고 얼굴에는 클로스 붙이고 그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저 무덤 옷을 벗기고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 들어보기로 하죠 쉬운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리하야 그런고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who had come 왔던 사람들 to visit Mary Mary를 방문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and had seen 그리고 와서 had seen 본 사람들 what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문법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더 과거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더 과거라는 것은 과거보다 조금 더 과거 비교했을 때 더 과거를 얘기할 때 과거 완료를 쓰죠 had plus 과거 문사의 과거 완료를 씁니다 보통 문법 시간에는 대과거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더 과거 그래요 대과거는 뭔지 모르더라고 더 과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다 그래서 many of the Jews 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행동이 뭐냐면 had to come to visit Mary Mary를 방문하러 왔고 또 와서 had seen what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믿은 것보다 온 것 본 것이 먼저다 그래서 더 과거를 쓴 겁니다 요새 미국 사람들 보면 이걸 굳이 안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이 더 과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와임은 제대로 지켜서 쓰면 유식해 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therefore therefore 그러므로 그런고로 many of the Jews many of the Jews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 who had come to visit Mary Mary를 비집하러 왔던 사람들 와서 and had seen 그리고 what Jesus did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in him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한 번 더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자 큰 소리로 따라하기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한 번 더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어때요 쉽고 재밌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랑송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니까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아니면은 이 11장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이렇게 쭉 읽고 쓰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까á 믿습니다 çocuğ cél Freedia 이렇게 하나 그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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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